월럭 스키요. 잠깐만요. 불 켜고. 어두워요. 자, 불 켜고 하고. 자, 이 박스가 뭔지 아시나요? 자, 여기. 교촌 치킨. 치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언박스. 자, 광고.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끝. 자,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광고 아닌고요. 이거 박스 밀게 나눠서기. 자, 잘 말고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여기 왜 살짝 있는 있냐면 이 점편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입맛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보다 입맛이 좋아졌어. 자,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공격해볼게요. 오우. 2 어 으 으 오오오 예 치느님은 치느님이예요 맛있어요 지금 벌써 9친데 먹어도 되나 닭다리 강 뜯어버릴래요? 새코리 응 아니야 바삭바삭하고 꽤 맛있어요 더러온리 매꿍 아 아 아 아 아 옆에 새것도 있어요 제가 원래 테스트 할번하고 한입 먹었어요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ASMR 소리 뒤목 와 너무 맛있어 잠깐만요 지금 광고 들어온 사람 광고하는 사람한테 좋은 의미로 대가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머리 아파 다인말 말고 아까 먹던거나 계속 먹죠 오 아 예 으흠 요런 맛 내가 큰 손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도 꾸믄 먹었을 때 플랫폼 넣어요 야 으 으 으 으 으 요긴 살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닷가 사는 여분을 이러누가 제 키가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물어뜨려 으 으 으 약점이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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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뒤쪽은 이렇게 놀려 있어 가지고 살이 별로 없어요 으 으 아까 먹은거 으 아까 먹은거 확인 기억 안나면 뒤로 가서 보세요 자 계속 먹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우 퍽 퍽에 으 퍽 퍽할까 뭐 나 뭐 と 으 아 으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제가 이걸 열심히 먹고있으니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영상 제 영상 거의 3번씩은 봐주세요 홍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타요 하루가 뭐 있을지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럼 봐요 알림 설정 끄 끄 구로가 좋아요 다 눌러버려 그럼 봐요 바이바이